이사장님 여기 제 동영상 보셨잖아요 네 봤어요 여기 경사가 되게 낮은 걸로 보이잖아요 실제로 보시니까 어떠세요? 아... 엄청 가파른데? 비가 막힙니다 여기 아... 바다가 어떻게 저렇게 잔잔하나? 이사장님이 너무 잘 타셔서 갑자기 저희들이 탈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못 타시고 그래야지 우리가 그 재미로 타는데 너무 잘 타시니까 그것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전설의 천농 효과라고 했잖아요 맞네요 맞습니다 공질면 아직 안 들어갔어요 여기 면수구간인데 뭐 아직 결단하기는 좀 이릅니다 하지만 이건 확실한 것 같아 폭주족은 잘 탄다 이거! 이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자 이동합니다 자 코스 진입합니다 이사외 speed 제 Train App 이사장님 힘드시대요 너무 힘들어요. 뭐가 있을 것 같아. 네, 서야죠. 그러면. 쉬세요. 물 좀 드세요, 물. 아까 물 먹었는데. 이사장님 여기 제 동영상 보셨잖아요. 네, 봤어요. 여기 경사가 되게 낮은 걸로 보이잖아요. 실제로 보시니까 어떠세요? 아... 엄청 가파른데? 그쵸? 근데 왜 화면이 그렇게 나오지? 경사를 다 담아내질 못합니다. 여기서가 튜닝빨이 나와야 되네. 그쵸, 이제 여기서 튜닝빨이 나와야죠. 내려가라고 왜 안 내려가? 찍지가지고 난 널 데리고 갈 거야. 넘어지는 모습을 지금 찍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지금 장난하냐? 내려가라고 빨리. 저 내려가서 찍는대요, 내려가서 쉬어.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는 건 일도 아냐? 내려가는 거는... 그럼 일도 아냐 해봐. 코스가 있어요, 여기. 여기 쉬운 코스, 여기 어려운 코스. 일단 쉬운 코스로 내려가보세요. 자, 갑니다. 가. 오, 궁금하시게요? 오, 대박인데? 바이크를 뒤로 후진하는 것도 멋있으시네. 이거 보여줘야죠. 예, 한번 보여주세요. 이야! 아, 불안불안한데? 이야, 성공! 이야, 성공, 성공, 성공! 이야! 아, 청룡 써봐. 아, 진가를 발휘해주시네요. 자, 내려오십니다. 다운힐 도 이야... 너무 안정적이네. 이야... 이야... 아, 저거가 내가 보라야겠어. 아직 불게임도 안 들었어. 이게 프라티스를 여기저어. 연습게임하는 데라고! 아, 잘 타십니다. 자, 최사장님 도전! 어필! 소리가 올라가긴 올라가시네요. 소리가 좀 불안했는데 성공하셨습니다. 자, 다시 내려오고 계세요. 전설의 청룡 써봐. 이사장님께서 문제가 생겼어. 타는 건 되게 잘 타는데 체력이 저질이야. 이야... 그냥 뿅 내려가네. 자, 이사장님 도전! 어필! 폭주족은 잘 탄다. 아... 여보세요? 전화까지 받으시고... 아, 너무 멋쟁이셔! 맛이 없는 hands. 아, 좀 slick! 명시피아ㅑ hil centre hub xim一點 뭐한 곳에서 거기서 revealed 차나님 실패. 어어 넘었어지뻬했어. 오! 하하. 끝까지 안 넘어져. 저기 라인을 알아야돼, 기본 Ultimately. 전부가어렸도 어렵거든요. 저기가 길이 배수로 처럼 빡 뚫려 가지고 이걸로 일직선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 길이 울퉁불퉁해서 그 라인을 이탈하는 순간 바로 넘어져요 배터리가 나갔다고 그러면 안 되는데 아니 근데 이게 왜 나가는 거냐고 그늘 같은 데다가 화도 많이 새어 나서 그래요 그냥 차징 한번 해야겠네요 배터리 아 가운데 어려운데 어려워요 못 가요 저기 모토코러스 선수들도 우측으로 우려해서 가는데 올라가셨네요 자 3차 시도 경치 죽이죠 힘들어갖고 별생각 없으시죠 잘 가시는데 오오오 오오오 오오오